안녕하십니까 우석근입니다 신청하신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이렇게 닷글을 써보니까 댯길이 선생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미자 선생님이 불러온 안오실까봐를 빠르게 일절해주고 한번 해주고 느리게 한번 해주고 그래서 제가 두 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느리게 하는 거는 남자 키로 하고 빠른 거는 여자 키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남자 키로 느리게 원래 템포는 템포에서 21일 내렸어요 20, 22일 내려가지고 느리게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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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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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늦게 해줘서 정말 죄송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신청하신 건데 미안합니다. 끝내겠습니다.